이 추운 날 속 든든 입안은 뜨끈하게 채워줄 띵조합을 선사하지. 두께 노래 불러보자 더 맛있게 먹어보자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나나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나나 두께 노래 불러보자 빨간 맛, 끙끙의 만두 크라탕 완성! 뜨거우니까 화이트 불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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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슛 으흐ris 응 아 허 배고프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찐미스 띵좌 찐미스 편의점 띵좌 마음이 단짠단짠 꿇어떡 이거 한입만 먹어보면 기분이 아주 달달해질텐데 한입 먹어볼텨? 어때? 달콤 짭쪼름 그리고 고소한게 이거 완전 매력터지는 맛인데? 그치? 누구처럼 완전 매력터지지? 어 완전 흠 찐미스 띵좌 훅 들어와 짜장 리저 스크네 리저 드디어 Shawn 고등학교 terminal 탕탐 짭쌤 이역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아... 너 때문에... 그동안 나... 익숙함에... 몰랐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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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